배고파 문재인 여기 함원서 발 잡고 네 여기 발 자 이 여기 발 자 구 저기 기둥잡고 해봐 아 어떻게 하지 그래 그렇지 그래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네 힘들어서 기절해 보였어요? 응 어떡해 뽀뽀해보세요 뽀뽀하면 깨어나요? 뽀뽀하러 가야겠네요 김치 김치 착하 착하 예쁜디 응 예쁜디 착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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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的 착하 착 착 착 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